공중전투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이것 깜짝 놀랄 만큼의 민첩성과 치명적인 살상 능력의 완벽한 조합 6개의 미사일로 서로 다른 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무기 F-14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자 2006년, 시간이 흘러 이젠 하늘의 노장이 되어버린 전투기들이 화려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 주인공인 22대의 F-14 톰캣 전투기들은 페르시아만의 정박죽이던 USS 루스벨트 강공모함에서 힘차게 이룩했다 현역에서 은퇴하기 전 이라크를 향한 마지막 공격에 나섰던 것이다 이젠 비록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투기에 관한은 F-14는 뛰어난 성능으로 명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현상 매우 전투기하는 은퇴하기 전투기 신호회는 신호회는 임전으로 인강을 추천드리는 핵래시피 1년 전투기 폼캣의 보유 무기를 살펴보면 20mm 기관포, 공대공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4기, 공대공 스페로우 미사일 6기, 1000파운드짜리 피닉스 미사일 6기, 그리고 4개의 2000파운드짜리 정밀 유도병기가 있다. 이런 다양한 무기들 외에 F-14은 오늘날의 다른 어떤 제트 전투기들보다 레이더 안테나의 사정거리가 넓다. F-14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낮게는 15m, 높게는 24km까지다. 24개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6개의 피닉스 미사일을 이용해 6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겨냥할 수도 있다. 피닉스 미사일은 거의 수백km 밖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적기들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피닉스 미사일은 Friday, 12개의 시각별을 누른다. 뭐가 자신들의 승리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타입? F-14에 장착된 가변 호테익은 전투기의 속도에 따라 그 각이 달라진다. 음속으로 비행할 때는 최대 68도까지 젖혀지며,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나 혹은 착륙할 때는 앞으로 20도까지 펼쳐진다. 날개가 최대한 활짝 펼쳐지면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비행기 주변에 흐르게 되어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높은 속도에서는 날개가 뒤로 젖혀짐으로써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기도 한다. F-14에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경기적인 추력을 보여주는 트윈 터보제트 엔진이다. There are two series of engin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F-14. The oldest is the TF Pratt & Whitney TF-30 engine. It had about 17,000 pounds of thrust available. The follow-on for that engine was the GE-110 that all the B's and the D's are flying today. It has about 10,000 pounds more thrust per engine. So a total complement of about 56,000 pounds of thrust. 속도가 이처럼 빠르기 때문에 제트 엔진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를 잘 통제해야만 한다. This is one of the intakes for the F-14B that we're looking at here. Since this is a supersonic fighter, we have to kind of slow down the air before it hits the motor. If supersonic air does hit the motor, it'll stall it. So when they developed the F-14, they developed an air inlet control system, which allows these ramps, there's actually three ramps, number one, number two, and number three ramp, these program down as a function of your Mach number. F-14's 뛰어난 항공 역학은 전투기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상 목표물을 명중시키기 위해 F-14는 랜턴, 즉 야간 저고도 항법 및 조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약 12km 상공에서도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지상의 목표물이 식별되면 2,000파운드에 이르는 스마트 폭탄을 정밀하게 유도하기 위해 레이저가 발사된다. 한편 공중 목표물의 경우에도 이에 버금가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 쉽게 말해 이 비디오 시스템은 조종사의 눈을 대신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있는 장비인 것이다. 폼캣은 이 밖에도 또 다른 첨단 장비인 타코스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전술 공수 정찰 시스템의 약자로 970km 밖에서도 목표물의 선명한 디지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가공할 만한 첨단 장비와 치명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기에 F-14 톰캣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존재였다. F-14의 기온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소련은 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들을 개발했다. 고도가 극히 낮았기 때문에 미함대의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는 다른 전파가 끼어드는 경우 미군은 이 미사일이 가까이 왔을 때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소련은 또 치명적인 공대지 폭탄도 갖추고 있었지만 미 전투기들은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었다. 국방부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적의 미사일도 요격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투기인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되어야 했다. 1962년 11월 국방부는 구르몬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내용은 이미 개발 중에 있던 제네럴 다이나믹스 F-111 전투기를 요격용으로 새롭게 만들어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구르몬사에서 만든 해군용 F-111은 1265년 5월 18일 처음 선을 보였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무게가 무려 38,500kg에 달해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조종사는 가변 후퇴육을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했다. 1966년에 이르기까지 결합만한 F-111은 시간만 잡아먹는 해군의 골칫거리였다. 마침내 해군은 새로운 제트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여기에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붙었다. 마하 2의 스피드, 뛰어난 기동성, 고성능 레이더, 다양한 무기의 탑재 등이 그것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전투기는 항공모함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할 만큼 가벼워야 했다. 1968년 여름, 해군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고 1969년 1월, 구로몬사가 또다시 선정됐다. 이 군사계약은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인 50억 달러에 체결됐다. 하지만 이건 결코 만만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구로몬사는 향후 8년에 걸쳐 700대의 전투기를 인도해야 했으며 게다가 비행기를 테스트하는 시험비행 기간도 불과 1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기간이었다. 본격적인 시작은 1969년 8월부터였다. 구로몬사의 첫 결정사항 중 하나는 원래 공군의 YF-12 블랙버드기를 위해 개발한 레이더의 도입으로 F-111B기에도 채용됐던 AWG-9 노플로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2차 대전시 사용됐던 펄슬레이더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펄슬레이더는 1960년대에도 여전히 항공모함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펄슬레이더는 목표물과의 거리를 알려주는 장비였다. 하지만 공해에서는 효과적이었던 펄슬레이더도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산과 같은 고형 지역물에는 취약점을 드러내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 그러나 도플로 레이더는 지형에 상관없이 목표물과의 거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소련의 크루즈 미사일을 쉽게 탐지해낼 수 있었다. F-111기의 경우 펄슬레이더와 도플로 레이더를 단 2대씩 갖추고 있었지만 새 전투기는 6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4개의 도플로, 2개의 펄스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Z 전투기가 식별할 수 있는 목표물의 수는 12개에서 24개로 늘어났고 따라서 아주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도 대체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공대공 모기만 갖춘다면 이론적으로는 소련 미사일 격추가 가능했던 것이다. F-14는 F-14에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체 디자인의 기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정교한 레이더 개발은 새로운 Z 전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기체 디자인이었다. 이를 위해 구름원사의 엔지니어들은 군용 항공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새로이 고안해내야만 했다. 1269년, F-14 개발을 위해 5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구름원사는 새로운 전투기의 디자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엔지니어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마하2라는 놀라운 스피드로 비행하면서도 무거운 무기를 달고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Z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이들은 가변 후퇴익에 주목했다. 가변 후퇴익의 기본 개념은 단순하다. 즉 날개 앞면의 저항 등 기체의 전반적인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빠른 비행을 가능케 한 것이다. 1952년 5월, 구름원사는 최초의 해군용 가변 후퇴익 비행기 즉 XF-10을 개발했지만 엔진의 안정성, 통제력 등에서 결함이 드러났다. 1953년, 결국 XF-10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그러나 가변 후퇴익이란 큰 성과는 남았다. 그러나 출발은 불안했다. 설계자인 바브 크레스와 그의 동료들은 어느 속도에서 F-14기의 날개가 뒤로 젖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다. 크레스의 동료들은 속도가 마하 1.2 혹은 시속 1450km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14 이전에 후퇴익 비행기를 조정했던 조종사들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크레스는 후퇴익의 최적 각도에 대한 부담에서 조종사들을 해방시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의 팀원들은 이를 통제할 컴퓨터, 즉 마하 수입 프로그래머를 구원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후퇴익의 각도는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터였다. 크레스의 팀은 풍동에서 수없이 많은 실험을 거듭했다. 부퇴익 날개를 어떤 재료로 만들지 선택할 때 무게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F-14는 많은 무기를 싣고 다녀야 했으므로 크로먼사는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금속보다 높은 기타늄을 선택했다. 이에 용족공들은 기타늄 재료를 사용하여 F-14 기체의 주요 부분을 만들어냈다. 윙박스가 그것이었다. 윙박스의 스튜디오가 효과적으로 한쪽의 스튜디오에서 윙박스와 기체 틀은 500회 이상의 낙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강도를 입증했다. F-14에서 티타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그 중 윙박스는 전체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알루미늄 합금이 나머지 기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기타 붕소가 1% 미만, 강철은 약 18% 정도였다. 티타늄이 많이 사용된 까닭에 F-14의 무게는 F-111에 비해 약 1800kg이나 가벼워졌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기체로 인해 추력대의 중량비가 늘어났고 이는 기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력대 중량비는 파운드로 측정된 기체의 추력을 역시 파운드로 측정된 기체의 무게로 나누어 도출된다. 이 비율이 커질수록 성능도 향상되는 것이다. 이상적인 추력대 중량비를 도출하기 위해 구로먼사의 엔지니어들은 철저한 실험을 거듭했다.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후테이 캐스트였다. 9,000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엔지니어들은 조건을 바꾸어가며 풍동해서 수없이 많은 실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1월 최적의 모델을 찾아낸다. 3032로 명명된 이 모델은 후테이글 지닌 기체로서 각각 2만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트윈제트 엔진에 의해 구동되었다. F-111의 경우 폭탄과 6개의 피닉스 미사일이 장착되는 곳은 기체 외부가 아닌 내부였다. 그러나 톰캣의 무기는 외부에 장착됐다. 무기 담당 승무원들은 임무에 따라 무기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었다. 그룹 원사 엔지니어들이 이룩한 또 다른 혁신 중 하나는 트윈 수직 꼬리 디자인이었다. 이런 형태는 그동안 제트 전투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조종사는 큰 꼬리 날개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작은 꼬리 날개를 이용해 항공모함 갑판에서도 F-14를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두 개의 작은 꼬리 날개 덕분에 안정성이 향상됐다. 그리고 밥크레스가 구하는 또 다른 혁명적인 디자인이 있었으니 바로 일렬로 배치한 좌석이었다. 리오, 즉 레이더 관제 승무원이 조종사 바로 뒤에 앉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렬로 앉게 됨에 따라 조종석 형태가 낯신해짐으로써 저항력도 그만큼 감소됐다. 12개 모형에 대한 최초의 시험비행 일자가 1971년 1월로 정해졌다. 그룹 원사는 예정보다 1개월 빨리 자신들의 혁신적인 모델을 공중에 띄우기로 했다. 시험비행을 앞두고 자신만만했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이후 수천 번이나 이어졌던 새로운 전투기 F-14의 첫 시험비행은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선 1970년 12월 21일로 정해져 있었다. 장소는 뉴욕 헬버턴에 있는 그룹 원사의 시험비행센터. 조종사는 로버트 스미스와 빌 밀러였다. 어둠이 깔리는 하늘에서 비행기는 두 개의 원을 그리며 간단하지만 성공적인 10분간의 비행을 끝마쳤다. 두 번째 시험비행은 1호부터 9일 후인 12월 30일에 있었다. 두 번째로 시도된 비행에서는 음속 비행과 후퇴의 기동을 테스트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스미스와 밀러가 나섰다. 시험비행 엔지니어였던 데니스 로마노는 추적기를 타고 이들을 쫓았다. 비행이 많았다. F-14가 공격했고, 공격했고, 롱아일랜드에서 부족한 비행이 부족한 비행이었다. 25도 정도였다. 순조로웠던 비행도 잠시, 기지에서 1마일 정도 비행했을 무렵, 지상 약 3km 높이에서 유압기름이 새기 시작했다. 기름이 유출된 이유는 유압펌프에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해 떨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떨림 현상으로 유압 라인이 파열됐으므로, 조종사는 기술을 돌려야만 했다. 공격했고,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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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비행기의 센서가 관련 정보를 지상 엔지니어에게 보내면 엔지니어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비행에 반영했다. 비행 실험은 기체에 있어서나 조종사에게 있어서나 가장 힘든 실험이었다. F-14는 저속으로 혹은 고속으로 날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비행을 실험했다. 4시간여에 걸친 비행시간 동안 135개의 테스트가 진행됐다. 거듭된 시험비행은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1271년 6월, 첫 비행에 참가했던 빌 밀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제력을 상실하더니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테스트는 계속됐다. 가장 성가셨던 문제는 F-14에 장착된 엔진이었다. 이는 계약상 그로먼사가 F-111에 사용하기로 했던 엔진과 기본적으로 같은 모델이었다. 대부분의 시험비행에서 브랫 히트니사의 TF-30 엔진이 사용됐고 초기 F-14 생산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난도 비행과 비행 시에 받게 되는 많은 부활을 잘 견뎌내지 못했다. 이따금 펜 날개가 부서져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도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계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더불어 펜의 재료도 보다 강한 티타늄 합금으로 대체했다. 또한 펜 날개로 인한 엔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펜의 몸통을 강철밴드로 묶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개선 조치들로 인해 F-14의 생존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후 18개월 동안엔 오직 두 대만 파괴됐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하고 정교한 테스트가 남아있었다. 여섯 개의 피닉스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여섯 개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그 첫 실험은 1972년 11월에 있었다. 실험은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브에 있는 해군 미사일 기지에서 행해졌다. 해수면과 지상 30킬로미터 사이에 흩어져 있는 여섯 개의 비행물체를 향해 F-14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 여섯 개 중 단 한 개만이 빗나갔다. 드디어 해군이 승인을 했다. 이 실험이 있고 3개월 후 마침내 F-14는 해군에 인도됐고 톰캣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약 30년간 끊임없는 개량이 이루어진 덕분에 F-14는 그 뛰어난 성능을 공중전투에서 선보이게 된다. 그러나 1979년 중동의 한 동맹국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본의 아니게 톰캣과 미국을 고롱스럽게 만들어버렸다. 해군에 인도되고 얼마 되지 않은 1973년부터 F-14는 가장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로 손꼽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해에 있었던 소련의 공세는 톰캣이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초래했고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을 매우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게 된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이란 영공에 미국이를 출격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미국이가 마하 2가 넘는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니자 이란 국왕은 닉슨 대통령에게 음속으로 돌아다니는 침입자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닉슨은 이에 대해 해군이 보유한 F-14 톰캣 그리고 공군의 F-15 이글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란 국왕은 에어쇼 등을 통해 비행 모습을 관찰한 후 두 기종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닉슨에게 전했고 닉슨은 이를 수용했다. 비행 시험은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벌어졌다. F-15가 먼저 이륙했고 톰캣이 그 뒤를 이어 발진했다. 데니스 로마노는 미호 자격으로 톰캣에 탑승했다. 90-degree turn to the right, 270-degree turn back to the runway heading, flew down the runway at 500 feet in a 90-degree bank 이란은 톰캣을 선택했다. F-15의 엔진에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1976년 1월, 미 해군은 총 79대의 F-14를 이란에 인도했다. 이란에 인도된 F-14의 경우 일부 전자장비를 제외하고는 미 해군에서 사용되는 기종과 완전히 동일했다. 그로먼사의 기술자들과 조종사들은 이란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1979년 초,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갑자기 단절되고 만다.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더니 결국 샤 정권이 붕괴한 것이다. 새로이 집권한 세력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급진 이슬람 정부였다. 이로 인해 무려 79대에 이르는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그만 적의 수중에 남게 됐다. 이후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았다. 그해 8월경, 이란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톰캣을 정비하던 중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기술자들이 이란을 떠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미국이 이란에 취한 무기 금수 조치로 이란 소유의 F-14에 대한 부품 및 유지 보수 지원이 끊겼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말 기술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지켜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공식으로 지켜내는 체크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란 소유의 빛을 지켜내는 테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켜내는 테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란 미사일은 지켜내는 지켜내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소유의 지켜내는 단계에서 수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란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 2년 후인 1981년. 톰캣은 그 위용을 실제로 입증했다.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 리미츠호는 남치중에 있는 시드라만으로 들어섰다. 리비아가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던 지역이었다. 리미츠호의 목적은 리비아가 주장하는 소위 죽음의 선에 맞서 이곳이 자유항해지역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리미츠호의 톰캣은 리비아 공군의 소련 전투기 SU-22기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톰캣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이용해 적기를 격주시켰다. 8년 후 리비아 공군과 F-14가 다시 맞붙었다. 이때 리비아는 민첩하고 강력한 소련제 전투기, 즉 미극위로 맞섰다. 2년 후 리비아는 4, 5개의 매뉴얼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투기 등이 없었다. 그리고 각자 우리를 그리울 때,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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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울 때, 그것이 공격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보내고, 4번째, 10년 후. 1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수월하게 또다시 리비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하지만 F-14의 이런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전문가들은 F-14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제트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 미 해군이 10여 년에 걸쳐 일궈낸 성과는 폼캣의 성능 개선이었다. 개선된 성능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F-14의 엔진이었다. 초기 10여 년에 걸친 비행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가 엔진 컴프레서의 꺼짐 현상이었던 것이다. 초기에 장착된 엔진은 음속으로 날기엔 매우 이상적이었지만 치열한 전투 비행 시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컴프레서의 꺼짐 현상은 높은 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할 때 공기의 불규칙한 흐름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게 된다. 1684년 19대의 F-14에서 실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군 당국이 제네럴 일렉트리크사의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한 이후엔 초종사들은 컴프레서 꺼짐 현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90년대 초반 새로운 디지털 레이더 시스템이 추가됨으로써 F-14의 성능은 더욱 개선됐다. 이 레이더 덕분에 톰캣은 어떤 고도에 위치하든지 320km 거리까지 목표물 식결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1995년 공군에서 개발한 랜턴 장비가 덧붙여지자 이로써 레이저 유도 무기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1996년 보스티아 상공에서 정밀 유도탄을 투하할 때 이 장비가 처음으로 사용됐고 이후 톰캣은 폭탄을 단 톰캣이란 뜻의 봄캣으로 불리기도 했다. F-14는 70년대 기술의 총화였으나 이후 더욱 영리하고 효과적인 전투기로 성장했다. 초기 톰캣의 컴퓨터 수는 3대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톰캣에 장착된 컴퓨터는 서른 세대였다. 하지만 톰캣의 성능이 대거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부는 이제 미국 최고의 전투기라고 자부해온 F-14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전투기가 출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위용을 뽐냈던 F-14도 사라져야 할 때가 다가왔다. 거의 30여 년간 F-14는 미국 최고의 전투기로 그 명성을 지켜왔다. 냉전이 끝나고 난 후에도 F-14는 고스니아와 코서보,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상공에서 전략적 유용성을 마음껏 자랑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에 이르자 톰캣은 유지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값비싼 전투기가 돼 있었다. 여러 문제들 중엔 가변 후퇴익 등 그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도 들어있었다. 또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공기가 소금기를 머금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F-14가 추격하는 날이면 원활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정비사들을 40에서 60시간까지 투입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전투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가 제일 좋지 않았다.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가 제일 좋지 않다. 그가 제일 좋은 영화력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원래는 좋은 영화력을 지키려고 했다. 그가 제일 좋지 않다. 그는 모든 여행을 지키는 것이다. 그가 제일 좋지 않다. 그가 제일 좋지 않다. 그는 정말 좋지 않다. 그는 바로의 적응을 지키는 것이다. 이年이의 한 주간이 2년을 지내고 그는 태어로까지는 20년대, 해군은 마침내 2006년까지 남아있는 톰캣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물러난 제트 전투기들은 버지니아주의 오세아나 공공기지로 향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후를 받아들여야 했다. 오세아나 기지에 머물고 있는 F-14 전투기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 정비공들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해군 구식 비행기 해체 프로그램, 즉 사디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윌리엄 벨 타이탄 시스템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다. 과거 F-14 정비사였던 레리 브라운, 매트 컬렉, 파이런 피켓이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해체해야 할 전투기는 한때 이라크 해방 작전에 출격해 이라크 상공을 멋지게 날아올랐던 톰캣이었다. 이들이 부품을 해체해 거의 500여 개에 이르는 부품 목록을 작성하기까지는 약 2, 3주가 걸린다. 무숝자까지는 뱅 это 전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는 우선은 맨에 있었던 From the Port of New York, 즉 사냥을 숙소하는거. 일단은 우선 일단 raheución의 기계가인 것 확ратuous. 그래서 전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구조에 물든지 않고 우선을 합니다. 에그оче pierwszy는 자세한 맨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체에서 분리된 각 부품들은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부품이 없는 것, 예를 들어 이랑 같은 곳으로 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은 1970년대부터 많은 수의 F-14 전투기를 계속 보유해오고 있다. 날개를 잃은 채 송장 신세가 된 톰캣 한 대가 트럭에 실려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폐차장이다. 남은 알루미늄 기체는 나중에 소각되거나 재활용된다. 혹시 여러분이 구입하는 새 자동차나 음료수 캔이 한때 미국을 위해 마아이의 속도로 창공을 질주했던 톰캣의 일부일지도 모를 일이다. 폐기 처분되든 아니면 박물관에 가든 F-14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정비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지만 F-14는 공중전투에 새로운 획을 그은 개척자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단순히 뛰어난 성능을 지닌 전투기로서가 아니라 훼손되지 않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말이다. 소련의 크루즈 미사일을 쉽게 탐지해낼 수 있다. F-111기의 경우 펄스 레이다와 도플러 레이다를 단 두 대씩 갖추고 있었지만 새 전투기는 여섯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네 개의 도플러, 두 개의 펄스가 장착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제트 전투기가 식별할 수 있는 목표물의 수는 12개에서 24개로 늘어났고 따라서 아주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도 대체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공대공 모기만 갖춘다면 이론적으로는 소련 미사일 격추가 가능했던 것이다. F-14에 대한 좋은 공대공 배달을 위해서는 좋은 공대공 배달을 위해서는 좋은 공대공 배달을 위해서는 좋은 공대공 배달을 위해서는 정교한 레이더 개발은 새로운 제트 전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기체 디자인이었다. 이를 위해 그룹원사의 엔지니어들은 군용 항공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새로이 고안해내야만 했다. 1269년 F-14 개발을 위해 5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그룹원사는 새로운 전투기의 디자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엔지니어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마하 2라는 놀라운 스피드로 비행하면서도 무거운 무기를 달고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제트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이들은 가변 후퇴익에 주목했다. 가변 후퇴익의 기본 개념은 단순하다. 즉 날개 앞면의 저항 등 기체의 전반적인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빠른 비행을 가능케 한 것이다. 1952년 5월 그룹원사는 최초의 해군용 가변 후퇴익 비행기 즉 XF-10을 개발했지만 엔진의 안정성, 통제력 등에서 결함이 드러났다. 1953년 결국 XF-10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그러나 가변 후퇴익이란 큰 성과는 남았다. 그러나 출발은 불안했다. 설계자인 바브 크레스와 그의 동료들은 어느 속도에서 F-14기의 날개가 뒤로 젖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다. 크레스의 동료들은 속도가 마하 1.2 혹은 시속 1,450km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14 이전에 후퇴익 비행기를 조정했던 조종사들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크레스는 후퇴익의 최적 각도에 대한 부담에서 조종사들을 해방시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의 팀원들은 이를 통제할 컴퓨터, 즉 마하 수입 프로그래머를 구원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후퇴익의 각도는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터였다. 크레스의 팀은 풍동에서 수없이 많은 실험을 거듭했다. 공중전투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이것 깜짝 놀랄 만큼의 민첩성과 치명적인 살상 능력의 완벽한 조합 6개의 미사일로 서로 다른 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무기 F-14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자 2006년 시간이 흘러 이젠 하늘의 노장이 되어버린 전투기들이 화려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 주인공인 22대의 F-14 톰캣 전투기들은 페르시아만의 정박죽이던 USS 루스벨트 항공모함에서 힘차게 이륙했다. 현역에서 은퇴하기 전 이라크를 향한 마지막 공격에 나섰던 것이다. 이젠 비록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투기에 관한한 F-14는 뛰어난 성능으로 명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 자체만의 정박죽이 나섰다. 공기사 slow machinery! 원자와nym 외부의 전부는 아주 보였습니다. 여태가 전기 탑돈전기 전기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가능성으로 한가지 방식이 되어있고 강력한 서벘너를 Pay 3g에 비해서 마리티나 shoulder, 미리도 총리, secondo 대중바퀴 contemporáne 좋은 것들을 정말 잘하고 headlongestic 시간이었습니다. 지키지 않도록 사 appel은 세상에 기 sme이 지근도 대단한 장소에 왔습니다. 홈캣의 보유 무기를 살펴보면 20mm 기관포, 공대공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4D, 공대공 스페로우 미사일 6D, 1000파운드짜리 피닉스 미사일 6D, 그리고 4개의 2000파운드짜리 정밀 유도변기가 있다. 이런 다양한 무기들 외에 F-14는 오늘날의 다른 어떤 제트 전투기들보다 레이더 안테나의 사정거리가 넓다. F-14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낮기는 15m, 높기는 24km까지다. 24개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6개의 피닉스 미사일을 이용해 6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겨냥할 수도 있다. 피닉스 미사일은 거의 수백km 밖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적기들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피닉스 미사일은 뭐, 그 외에 F-14를 통해, 적기적인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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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적인 대로 정백을 알 수 있다. F-14에 장착된 가변 호테익은 전투기의 속도에 따라 극하게 달라진다 후퇴익 날개를 어떤 재료로 만들지 선택할 때 무기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F-14는 많은 무기를 싣고 다녀야 했으므로 그룹 원산은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금속보다 높은 티타늄을 선택했다 이에 용적 공군들은 기타늄 재료를 사용하여 F-14 기체의 주요 부분을 만들어냈다 윙박스가 그것이었다 완성된 윙박스와 기치틀은 500회 이상의 낙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강도를 입증했다 F-14에서 티타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그 중 윙박스는 전체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알루미늄 합금이 나머지 기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기타 붕소가 1% 미만 강철은 약 18% 정도였다 티타늄이 많이 사용된 까닭에 F-14의 무기는 F-111에 비해 약 1800kg이나 가벼워졌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기체로 인해 추력대의 중량비가 늘어났고 이는 기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력대 중량비는 파운드로 측정된 기체의 추력을 역시 파운드로 측정된 기체의 무게로 나누어 도출된다 이 비율이 커질수록 성능도 향상되는 것이다 이상적인 추력대 중량비를 도출하기 위해 구로먼사의 엔지니어들은 철저한 실험을 거듭했다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후퇴익 테스트였다 9000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엔지니어들은 조건을 바꾸어가며 풍동해서 수없이 많은 실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1월 최적의 모델을 찾아 냈다 3032로 명명된 이 모델은 후퇴익을 지닌 기체로서 각각 2만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트윈 제트 엔진에 의해 구동되었다 F-111의 경우 폭탄과 6개의 피닉스 미사일이 장착되는 곳은 기체 외부가 아닌 내부였다 그러나 톰캣의 무기는 외부에 장착됐다 무기 담당 승무원들은 임무에 따라 무기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었다 그룹원사 엔지니어들이 이룩한 또 다른 혁신 중 하나는 트윈 수직 꼬리 디자인이었다 이런 형태는 그동안 제트 전투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조종사는 큰 꼬리날개에 붙어있는 두 개의 작은 꼬리날개를 이용해 항공모함 가판에서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소련은 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들을 개발했다 고도가 극히 낮았기 때문에 미함대의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는 다른 전파가 기어드는 경우 미군은 이 미사일이 가까이 왔을 때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소련은 또 치명적인 공대지 폭탄도 갖추고 있었지만 미 전투기들은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었다 국방부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적의 미사일도 요격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투기인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되어야 했다 국방부는 그루먼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내용은 이미 개발 중에 있던 제네럴 다이나믹스 F-111 전투기를 요격용으로 새롭게 만들어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루먼사에서 만든 해군용 F-111은 1265년 5월 18일 처음 선을 보였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무게가 무려 38,500kg에 달해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조종사는 가벼운 후퇴익을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했다 1966년에 이르기까지 결합만한 F-111은 시간만 잡아먹는 해군의 골칫거리였다 마침내 해군은 새로운 제트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여기에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붙었다 마하 2의 스피드, 뛰어난 기동성, 고성능 레이더, 다양한 무기의 탑재 등이 그것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전투기는 항공모함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할 만큼 가벼워야 했다 1968년 여름, 해군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고 1969년 1월, 구로몬사가 또다시 선정됐다 이 군사계약은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인 50억 달러에 체결됐다 하지만 이건 결코 만만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구로몬사는 향후 8년에 걸쳐 700대의 전투기를 인도해야 했으며 게다가 비행기를 테스트하는 시험비행 기간도 불과 1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기간이었다 본격적인 시작은 1969년 8월부터였다 구로몬사의 첫 결정사항 중 하나는 원래 공군의 YF-12 블랙버드기를 위해 개발한 레이더의 도입으로 F-111B기에도 채용됐던 AWG-9 노플로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2차 대전시 사용됐던 퍼슬레이더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퍼슬레이더는 1960년대에도 여전히 항공모함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퍼슬레이더는 목표물과의 거리를 알려주는 장비였다 하지만 공해에서는 효과적이었던 퍼슬레이더도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산과 같은 고형 지역물에는 취약점을 드러내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 음속으로 비행할 때는 최대 68도까지 젖혀지며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나 혹은 착륙할 때는 앞으로 20도까지 펼쳐진다 날개가 최대한 활짝 펼쳐지면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비행기 주변에 흐르게 되어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높은 속도에서는 날개가 뒤로 젖혀짐으로써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기도 한다 F-14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경의적인 추력을 보여주는 트윈 터보제트 엔진이다 먼저 비행기 속도가 이처럼 빠르기 때문에 제트엔진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를 잘 통제해야만 한다. F-14의 뛰어난 항공 역학은 전투기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상 목표물을 명중시키기 위해 F-14는 랜턴, 즉 야간 저고도 항법 및 조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약 12km 상공에서도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지상의 목표물이 식별되면 2000파운드에 이르는 스마트 폭탄을 정밀하게 유도하기 위해 레이저가 발사된다. 한편 공중 목표물의 경우에도 이에 버금가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 쉽게 말해 이 비디오 시스템은 조종사의 눈을 대신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있는 장비인 것이다. 폼캣은 이 밖에도 또 다른 첨단 장비인 타코스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전술 공수 정찰 시스템의 약자로 970km 밖에서도 목표물의 선명한 디지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가공할 만한 첨단 장비와 치명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기에 F-14 톰캣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존재였다. F-14의 기온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